신명기 10장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의 산 위에 불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괴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부에롯 분에야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라하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굿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요바다에 이르렀다. 그때의 주님께서 레위의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괴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한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 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이름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